우선은 이제 족발 얘기 그만하고 차트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보다에 대한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 볼 건데 어제 차트 얘기하는 거랑 오늘까지 크게 다를 건 없지만 형님들이 궁금한 자리는 요 자리겠죠 그쵸 이게 뭐냐 어 이게 무다위가 말한 내 시간봉의 쌍바닥이냐 어 뭐냐 이거 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저도 애매해요 이거 쌍바닥인지 차트는 이렇게 그려놨어? 쌍바닥처럼 싸악 만들더니 다 내려버렸어요 이거 뭐지 이거 저도 에 아니 이게 아침에 딱 봤을 때 어 뭐지 했는데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 어 타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도로 내려오네 조금씩 계속 도로 내려와 그래서 아 돌리기 전까지는 기다려야겠다는 마음에 계속 그냥 하루에 인증을 계속 차트만 봤거든요 하루 왼종일 내려왔어 어 2시간 만에 올린 거 딱 2시간 만에 딱 올린 거 여기까지 올렸죠 근데 저항받고 여기서 행보 치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좋은데 어 얘가 2시간 만에 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체크를 한다면 어 이게 쌍바닥인지 나도 몰라요 형님들 어 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놨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저도 미친놈들이네 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우선은 천천히 다시 내려온 상태고 단기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지금 생각해야 될 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은요 어 제가 이래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런 자리가 나왔어도 다시 눌렸다가 다시 돌리는 자리가 나오지 않으면 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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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거 어 이거를 작은 봉으로 보면은 그냥 꼬리 달고 내려온 거잖아 그죠? 이렇게 보면 날봉상 봐도 어 이 꼬리도 아니네 이거는 날봉상 보니까 어 그냥 하락 중이네요 날봉상 보면 4시간 봉상 딱 체크를 해보니 실패를 했고 어 지금 자리는 어 실패 자리가 맞아요 실패 자리가 맞고 이 기준점 있죠 이게 10279 9 뒷자리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니까 지금 이 자리 이 요기보다 살짝 올려서 살짝 올리면 어 10300 10300불 이 라인 잠시만요 어 10300불 이 라인을요 올라와야 돼요 돌파해야 되는데 어 제가 볼 때 이런 패턴을 조금 만들었다는 거는 어 짜증나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한 의미가 좀 사라졌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어 사라졌다라고 보는게 맞고 이거를 조금 큰 차트로 보면은 여기랑 여기에 대한 갭 차이가 얼마 안 돼요 퍼센트 데이지가 이거 3% 안되네요 2.5% 정도에 대한 갭인데 어 거래량이 없어서 나오는거에요 이거는 이거는 거래량이 없으면서 나오는 자리기 때문에 어 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의미를 크게 두지는 마세요 얘가 만약에 요자리를 돌파하고 올라오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자리 있죠 10300불 돌파하면 어 얘는 갑니다 근데 여기서 돌파해줄지 모르겠어요 어 돌파해줄지를 모르겠어 지금 또 꼬리 달고 히 뭐 히마리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돌파하면 좀 대응하시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이 자리 돌파해서 올라오면 지금 자리는요 위로 상단으로 올라오면요 아무 데서나 매수 하시고 손절 라인 여기 잡으시면 돼요 음 이런 자리들은 흔들기가 나오면서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갭상 여긴 거래량이 별로도 없구요 어 확실히 올라오고 나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잡으셔도 됩니다 손절 라인은 어 그냥 넉넉하게 만 백 잠깐만 지우고 만 백 만 백 삼십불 라인 이렇게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여기 돌파하면 손절 라인 여기 잡고 어 매수하시면 어 될 때 삽니다 이거 돌파 안하면 어 그냥 버리세요 돌파해줘서 다시 위로 올라오면 괜찮은 자리에요 진짜 지금 자리는 어 괜찮은 이게 큰 차트로 보면 의미 없어 보이죠 지금 날봉상은요 날봉상 우선은 우선은 대추세는 어 상방에서 하방으로 꺾일지만 그 중심자리 와있는 상태구요 아직 상방이에요 어 지지받고 있는 자리고 중추세가 하방이고 지금 소추세도 하방이야 근데 여기를 뚫고 올라오면 소추세가 상방으로 돌아서는데 지금 그 상방도 지금 자리를 돌파하면요 그냥 상방은 아니에요 어 여기 돌파하면 중추세랑 어 소추세 계속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은 패턴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자리 돌파하면 어 단기적으로 매수 해도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올라오면 풀매수하세요 그냥 아니야 풀매수 얘가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우선 상단에 있어야 돼요 근데 손절 라인 혹시 모르니까 손절 라인을 항상 지키셔야 됩니다 어 얘가 드럼 패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드럼 패턴 혹시 어 대비를 조금 하시는게 좋아요 어